안녕하세요. 저는 17살 고등학교 1학년 문혜성이라고 합니다. 제가 오늘 이 무대에 서게 된 이유는 제 목소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고 제가 이번에 시험기간이랑 준비기간이랑 겹쳐서 많이 연습을 못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니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맘 가는 그대로 지금 내 손을 잡아 그냥 내 손을 잡아 우연히 고개를 돌릴 때마다 눈이 마주치는 거 여칠밤 내내 꿈속에 나타나 밤새 나를 괴롭히는 거 그 많은 근자리 중에서 하필 매력자를 고르는 거 아무나도 모르게 어느새 실없는 웃음 흘리고 있다는 거 그런 말 다 했지 뭐 우리 얘기 좀 할까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네 맘을 말해봐 단청 피우지 말란 말이야 네 맘 가는 그대로 지금 내 손을 잡아 핸드폰 진동에 심장이 덜컥 이려앉는다는 거 나도 모르게 어느새 짓꽂은 이 말투 자꾸 듣고 싶은 걸 어떻게 저기 멀리 온다 언제까지 넌 모른 척 할 거니 사랑이 온 거야 너와 난 말이야 네가 좋아 정말 못 견딜 만큼 그거면 된 거야 더는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네 맘 가는 그대로 느낌이 오잖아 떨리고 있잖아 언제까지 눈치만 볼 거니 네 맘을 말해봐 단청 피우지 말란 말이야 네 맘 가는 그대로 지금 내 손을 잡아 그냥 내 손을 잡아 지금 내 손을 잡아 그럼 내 손을 잡아 그럼 내 손을 잡아